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자신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외부, 특히 한국에서 오는 정보와 문화의 젊은이들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개인 미디어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각한 처벌, 심지어 최대한으로 적용되는 노동교화나 사형까지도 서구 및 한국 문화의 확산을 막고 경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점차 북한에 침투하고 있으며 특히 케이파프가 한국 영화와 같은 문화제품을 통해 더욱 두드러집니다. 남쪽에서 온 음악, 예술 및 생활 방식의 매력이 너무 커서 완전히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 영화, 심지어 한국의 패션까지도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제품의 인기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더 넓은 세계, 북한 젊은이들이 탐험하고자 하는 다른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문화와 정보의 힘이 가장 견고한 장벽을 뚫고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북한 젊은 세대의 씨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과거 그러니까 한반도가 반으로 나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서로의 정보를 일절 차단하고 냉정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뉴스를 듣고 원하면 유튜브로 북한의 곳곳을 여행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정치인이 되고 방송에서 북한에 살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단단히 자물쇠를 채우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사상을 통제 중입니다. 가령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남조선은 너무 가난의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다 또는 미국의 노예가 되었다 등등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1년 기준 북한의 명목 국민총생산 gdp은 35조 9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71조 7억원의 59분의 1 수준입니다. 1980년 gdp 39조 7 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죠. 1인당 국민총소득지의 나이는 142만원으로 대한민국 약 4억만원의 28분의 1 수준입니다. 남북한 1인당 소득 격차는 2010년 21.5배에서 계속 벌어지더니 28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이를 철저하게 숨기다 보니 북한 주민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북한에서도 밀려드는 정보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조금씩 조금씩 그들 속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mg세대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도는 무서운 소문이 있습니다. 이념갈등, 지역갈등, 남녀갈등 등등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mg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인데 이 갈등은 그 어느 시대의 갈등보다 깊습니다. 기성세대는 mg세대에 동동 튀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mg세대는 기성세대의 꼰대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갈등은 적이 위쪽 북한에도 존재하는데요. 남한에 mg세대가 있다면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세대별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을 항일혁명이나 한국전쟁,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변화와 같은 2030대에 겪은 역사적 경험의 관점에서 혁명 1세대 4세대로 구분해 왔습니다. 혁명 1세대는 일제강점기 김일성을 따라 빨치산 활동을 주도했던 북한의 건국주역을 혁명 2세대는 스스로 미제국주의를 상대로 승리한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로 1950년대 전후 복구를 이끌었던 주역을 혁명 3세대는 북한의 공업화와 일시적 경제의 부흥기를 경험한 세대를 마지막으로 혁명 4세대는 1960년대 이후 태어나 북한의 정치 경제적 안정기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4세대 이후부터 북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4세대는 북한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로 1990년대의 냉전 해체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북한이 자랑하던 무상배급, 무상치료, 무상교육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개인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에서 소규모 물자거래나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게 됐죠. 4세대 이후에 5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출생하거나 아동기를 보낸 지금의 2030 청년들이 북한의 5세대에 해당하는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보단 개인의 부를 중시하거나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체제에 걸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장마당 세대는 성장기부터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체제에 눈을 뜬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 장마당 세대가 최근 남한 문화를 가장 빨리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마당을 통해 유입되는 남한 문화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흡수하는 이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김정은이 케이팝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케이팝은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함으로 규정했는데 북한 매체는 이를 내버려두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020년 12월에 한류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사형,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남친 남자친구 쪽팔린다 창피하다 를 비롯 남편을 오빠야 남자친구를 자기야로 부르는 행위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든 문화의 파도는 힘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북한 주민 50명,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한이나 외국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대답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젊은이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한 영상물을 본 후 남한 말투를 따라하고 남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남한 옷차림을 따라하게 됐다고 응답하기도 했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미디어를 접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6%에 달했죠.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남조선 말투로 전화를 하다가 단속된 청진농업대 학생 4명은 퇴학을 당하고 가장 어려운 직장인 온성탄광으로 강제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생 4명 중 1명은 역전 기다림 칸에서 동화를 하면서 자기야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에 있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은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불렀다가는 탄광에 보낼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북한 주민 3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죠. 일련의 사건을 바라본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남한 말투 함부로 썼다가는 탄광에 가거나 공개 처형 당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소문이 도는 것도 헛소문은 아닌 겁니다. 남한식 말투가 너무 거슬렸던 것일까요? 얼마 전 북한에서는 남한말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에서는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됐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이 채택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한 달 뒤 실제로 법이 채택됐습니다. 이러한 법이 채택된 것은 최근 북한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잦아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의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에 합법 직적 요구라며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준어인 평양말 외에 남한말 등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인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북한으로 파고드는 우리 문화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북한의 유명 가수인 정옥란이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의 핑거팁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문제의 노래는 북한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 삼지연 SAMJI와 EON에 올라온 진년 경축대 공연 영상에 등장하는데요. 정옥란은 우리를 부러워하라라는 제목의 곡을 불렀는데 이는 청봉악단이 부른 노래를 정옥란이 리메이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전문가 강동완 동화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관련 영상에서 전문음악인에게 두 곡을 비교해봤더니 두 개의 곡이 똑같은 음이름으로 표현됐다. 결국 표절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새 세대들이 남한 노래에 빠져서 사상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며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단속하고 통제만 할 수 없으니 주체적 변화, 주체적 변형이라고 표현하며 남한 노래보단 더 수준 높은 곡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를 부러워하라는 곡에다가 남한 걸그룹에 노래를 넣어서 마치 굉장히 익숙한 리듬처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 고 분석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막거나 견제하다 못해 복제 현상까지 일어난 것이죠. 그간 통일의 기반을 얻으려 위협도 해보고 경제 제재도 해보고 평화 협력도 해보고 평화 회담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모두 헛수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요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지만 문화의 힘은 북한 곳곳에 침투해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총과 칼로 무너뜨리지 못했던 견고한 북한의 체제를 문화가 무너뜨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겸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에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에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제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백 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의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백 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해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 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셨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 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NOVA LED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아이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브라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장비 개발에 첫 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 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톰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환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용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근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 자원부축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 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 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라고 극찬받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도쿄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환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노선에 상관없이 모든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 열차의 운행 정보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카드 발매기 등에 지원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해외 이용객들의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의 이런 놀라운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지하철을 접한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편리한데 깨끗해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겼던 시스템 하나하나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울 지하철의 최고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많은 도시에서 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무료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서울 지하철 교동 시스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 트립 애드바이저는 지난해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영국 BBC는 세계 지하철과 비교해 서울의 4세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 극찬했습니다. 미국 CNN도 서울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을 소개하며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과 구간에서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그저 너무 당연해서 평범해 보였던 실시간 열차 도착 알림 서비스와 행선지 안내 게시기 역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우리만의 IT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원스톱 엘리베이터 역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서울 지하철 전체의 역 중 88%가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승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서울 지하철 교통 시스템은 이제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교통공사는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 서울 지하철의 기술력을 수출했습니다. 시드니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인 서부선, 서부공항 라인의 운영 사업을 수주해 지하철 노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컨설팅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17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철도 사업에 진출해 왔습니다. 시드니 메트로 서부선은 호주 최대 대중교통계획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민자 유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타보고 놀라는 점 중 대표적인 것은 결제, 환승 시스템이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티머니는 일찌감치 뉴질랜드의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 결제 및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며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의 전체 철도 노선에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 버스 노선 이어 철도로까지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5개 철도 전 노선의 교통요금 정산을 티머니가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 교통정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버스 결제 시스템, 콜롬비아 보고타에 승하차 단말기와 유무인 충전기, 휴대용 건표기 등을 공급했는가 하면 태국 방콕에는 통합교통 카드 시스템 정산센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중심부까지 뚫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따낸 겁니다. 2003년 중국 광저우에서 시작된 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당시 광저우 지하철 사업을 하던 외국계 회사 직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장을 지키며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삼성SDS였습니다. 마그네틱 카드 대신 코인 모양의 무선통신 승차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 삼성SDS 출신 직원들이 독립해서 만든 중소기업 S-Traffic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선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하철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따냈습니다. 당시 S-Traffic은 미국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 시장에 80% 이상을 잡고 있는 현지 기업과 경쟁에 이긴 것으로 한국 강소기업의 실력을 확인한 워싱턴 지하철 공사 측은 이후 S-Traffic의 일감을 더 늘려주게 됩니다. 이후 S-Traffic은 기술로 미국의 심장부를 뚫은 강소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미워싱턴 지하철 프로젝트를 이끈 문찬종 S-Traffic 대표는 2003년 삼성SDS 사업팀장으로 광저우 사업을 수주한 장본인이었고 팬데믹을 이겨내며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해낸 기술인력들은 20년 전 광저우 현장을 지킨 바로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S-Traffic의 장인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익숙한 직원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 발권 시스템 분야에서만큼은 아이스톰, 지멘스, 탈레스와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과 IT를 동들어 국내 기업이 미정부 기관의 교통 IT 사업을 따는 것은 S-Traffic이 최초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심쩍어하던 미국 도시들이 워싱턴 지하철 사업을 보며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최근 S-Traffic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구축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는 옵션을 포함해 4,700만 달러 약 610억 원으로 향후 3년간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설립 10년 된 벤처기업이 대기업도 뚫지 못한 세계 최대 교통시장에 K-교통 시스템을 수출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 결제 시스템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식하는 셈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한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부정승차 방지 기술을 수출한 것은 한국의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S-Traffic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교통운영기관인 BART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교통운영기관으로 오랫동안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해도 부정승차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2,500만 달러 약 320억 원에 달해 불필요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raffic의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사업을 맡긴 겁니다. S-Traffic은 부정승차 방지 솔루션이 강화된 슬라이딩 도어형 게이트와 고객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 감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S-Traffic은 이번 수주를 통해 뉴욕, 필라멜피아,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이슈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더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하철을 넘어 철도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호주 현지 교통전문업체 다우너는 호주 퀸즈랜드주 주정부가 진행 중인 6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가 하면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을 따내려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국이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내음시티의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내음시티 내 철도에 투입될 고속철 480량, 지하철 160량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로템 이미 이집트 전동차 및 현지화 사업을 수주해 중동국가에서 신뢰를 얻었는데요. 수도 카이로의 핵심 철도 노선인 2호선과 3호선에 들어갈 전동차를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교통 시스템을 넘어 철도와 고속철까지 K-교동 시스템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도시로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이은 충격 발표에 한국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자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강력한 중대결단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외신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끝장낼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바이든과 시진핑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이렇게 세계 최강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혀버린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위원장은 이 일연지 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C-HIPS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동지에서 예외들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 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동숫을 때린 것이죠. 마치 리들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둔국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쇄샹 부총리와 침강 외교부장, 진정룡 공업정보아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침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 탈동 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쩡위친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제이피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석이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제이피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네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천 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네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헌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반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들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에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사대불가 방침을 동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사불가 방침을 동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사대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회장은 사실 사대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사대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동수들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백 조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13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의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의 한국으로 만든 뒤 한국의 이 극대화를 위해 베트남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